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분류를 하다가 득도까지 해버렸다는 쓴이가 있길래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, 유부남한테 까여버린 똥의 충고 언제? 헤어졌어? 제목 그대로 남친이랑 헤어졌어요. 마지막 순간도 그랬지만 이 남자 지난 2년 동안 아니지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 정말 단 한 번도 들었던 적이 없었어요. 그냥 늘 그랬어. 나 혼자만 애달파하고 매달렸던 것 같아요. 세상에 나만큼 멍청한 년이 또 있을까 싶네. 강한 감기, 몸살이 걸려서 온몸이 아프다고 하길래 나는 하루 종일 걱정을 했는데 내가 자기를 걱정하는 것 뻔히 다 알면서 계속 전화 안 받다가 겨우 새벽 1시가 넘어 받았는데 자기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. 늘 이랬죠. 거의 일주일 넘게 못 만나다 겨우 만나 잤는데 바로 곤지름이랑 HPV 고위험군이 뜨더라고. 성병이죠. 깜짝 놀라서 오빠 나 이거 걸렸어 이랬더니 하는 말 야 너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좋은 거 주네? 이지랄 이거 남자가 옮긴 겁니다. 근데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도 연애 초반에는 몇 번 정도 자기 친구들이랑 술자리 할 때 나도 같이 불러주고 또 놀아주고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안 부르는 건 물론이고 아니 어디서 도대체 뭘 하는지 하나도 얘기 안 해주고 연락도 안 받고 그랬어요. 그러다 겨우 연락이 다 좀 서운해하면 지가 더 짜증을 내고 또 그러면서 별일이 없는 날엔 반드시 밤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고 가라 이런 요구를 했죠. 근데 이거 굳이 꽁냥꽁냥 그걸 하겠다고 부르는 건 아니었어요.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가서 잠만 자고 왔던 날도 정말 많거든요. 이 남자 평소에 여자들 나오는 술집도 자주 가고 호텔 라이트도 되게 많아요. 일단 내가 평소 느꼈던 그 감, 촉도 그렇다고 말을 해주지만 이 남자 집에서 막 2차로 갈 법한 그런 가게 라이터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이런 내 감과 촉이 결코 틀리진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. 내가 많이 힘들다 해도 이 남자는 걱정을 전혀 안 했고 몸이 아프다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. 그냥 귀찮은 거죠. 연락 빨리 끊으려고 바쁜 척 오지더라고. 늘, 맨날 그랬어요. 그냥 사람 자체가 되게 피폐하고 염세적이라 어찌해서도 내가 바꿔보려고 또 힘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을 했죠. 단순한 그냥 노력이 아니라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, 필사적으로 했어요. 아니 이건 무슨 평강공주, 우렁각씨도 아니고 언제나 나 혼자만 걱정을 하고, 나 혼자만 눈치를 보고 하고 싶은 말, 또 내 보이고 싶은 감정 그게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꾹꾹 참기만 했죠. 하지만 나도 사람이고 맨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끔씩 한계가 찾아왔는데 이럴 때 너무 지쳐서 헤어져라고 하면 본인이 아니라 그냥 나더러 이상한 여자다라는 말을 했어요. 또 그러면서 사람을 붙잡고 또 붙잡고 그렇게 만나왔는데 이번에는 안 잡더라고. 그래, 싫으면 그냥 가! 나도 너 싫어! 이러네.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죠. 또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길래 나 혼자 그 남자 집에서 그저 이 약속이 끝나기만 기다렸어요. 그런데 새벽 2시가 넘어도 집에 안 들어오고 또 이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던 건지 악몽도 끄고 가위도 눌리고 그랬는데 이러다가 진짜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. 오빠, 난 너무 무서워. 빨리 좀 와주면 안 돼? 이렇게 전화로 말을 했더니 야, 너 바보냐? 아니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! 이러면서 수학이 너머로 뭐가 그리도 좋은지 지 친구들이랑 같이 실실 아니 깔깔깔 쳐 웃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스피커폰이었던 거였어요.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자꾸 악몽을 꾼다 가위도 눌린다 귀신 나올 것 같다 나 너무 무섭다 지 표현대로 말을 하면 계속 짜는 소리에 징징대니까 이런 나를 꼽주기 위해 자기 친구들한테 다 들려준 거였어요. 그리고 저도 여기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, 치욕 또 모멸감을 동시에 느꼈고 저도 모르게 고함을 빽 찔렀죠. 아니 오빠, 사람이 어쩜 이럴 수가 있어? 여친이 내가 무섭다는데 빈말이라도 걱정 좀 해주면 안 되는 거야? 아니 어떻게 여친한테 이런 수치심을 주는 거냐고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? 이랬더니 뭐? 너 나 싫어? 그래 나도 너 싫어! 그냥 가! 너 그 집에! 이랬던 거죠.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. 그렇게 엉엉 울면서 내가 지금까지 2년 넘는 시간 오빠라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애틋한 마음으로 만났는지 알고는 있냐?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만나고 싶다 할 때마다 또 하고 싶다 할 때마다 내가 무슨 마음으로 오빠 옆에 웃으면서 버텼는지 알고는 있냐? 언제 오냐 물으면 네가 내 마누라도 아닌데 왜 바가지를 쳐 끌고 이딴 소리 말고 다른 말 해준 적 한 번이라도 있냐고 그리고 항상 내가 뭔가를 표현하려고 할 때마다 오빠는 도망만 쳤어 맨날 내 가슴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뭐? 다른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? 야! 그게 될 것 같냐? 이 그지 같은 놈아! 이렇게 지른 뒤 편지 써줬던 거 전부 다 찢어버리고 내 물건들 챙겨서 새벽에 택시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 어제도 분명 여자들 끼고 술 차 마셨겠죠 지 여자는 집에서 울고 있는데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도 나는 견딜 수가 없어 그러고 보니까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딱 한 번밖에 못해봤어요 자고 일어나면 밥도 안 챙겨 먹고 빈속으로 혼자 집에 가는 게 거의 대부분 다반사였죠 나를 데리러 온 거 집까지 데려다 준 거 2년 동안 딱 한 번씩밖에 없어요 내가 지한테 잘해준 만큼 진짜 딱 그만큼 이 남자는 나한테 반대로 예의없게 굴었죠 역지사지도 모르고 자압자적도 몰라요 그래서 이 그지 같은 옷보가 전부 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나는 오늘 아침까지 엄청난 악몽을 꿇고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계속 이 남자가 불행하길 빌었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오길 같이 빌면서 차단을 안 하고 있는 나도 등신이고 싫었지만 그래도 후폭풍이 오길 기다렸어요 이 글을 쓰는 동안 연락이 왔는데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야 뭐해? 일하냐? 근데 나도 참 등신인 게 이딴 걸 보고 자꾸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흔들려도 나 두 번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만약 그렇게 하면 나라는 인간의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또 불쌍하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시들! 유부남은 절대 만나지 마! 그 사람이 본처랑 사이가 좋든 안 좋든 별거를 하든 말든 이혼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소리를 하든 말든 유부남이고 아이까지 있다면 옆에서 네가 아무리 잘해주고 사랑하고 좋아한다 해도 여시 너는 절대 그 남자한테 1순위가 될 수 없어 위로나 옹호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도 이미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을 한 거고 또 여기까지 온 것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기 자신이니까 내 선택이라고 도대체 이 인간한테 왜 그렇게 목을 맺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그 사람 많이 좋아했던 건 사실이니까 주변에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주저리 써봤어 봄이다 이제 아시겠죠? 여기 여시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야 나는 유부남을 만날 생각 애초에 없었는데 졸지의 충고를 받았네? 끌 끌 끌 끌 끌 끌 아니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뭘 쳐 주절거리고 있어 잡자득 네가 받은 거 아니야? 정신 차려라 여시야 음 폼이다 스프링그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다른 커뮤 댓글입니다 이래가지고 뒤에 후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까지 샅샅이 훑어봤거든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글이 다 지워져가지고 이 영상 올리고 나서 한 번 더 찾아보고 만약 찾는다면 만들어 올릴게요 댓글 1번 일단 개소리 주절거릴 시간이 있으면 또 손이 있으면 니네 싸다고나 쳐때려라 뭘 쳐 잘했다고 그를 써? 2번 어머 지 혼자 영어를 찍고 자빠졌네요 절절한 척 애틋한 사랑인 척 그러면서 인간 인생의 온갖 풍파를 먼저 겪은 것처럼 걔 오지는 충고까지 대단하다 근데 결국 뭐야 걔 멍청한 상관여일 뿐이야 남들 지한테 침 받는데 지 혼자 로맨스 영어를 찍고 있어 3번 아니 이건 또 뭔 갤 알지야? 지가 무슨 비혼의 여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진짜? 더러운 상관여 따위가 사랑이라고? 넌 그냥 시궁창이야 4번 오늘의 명언 봄이다 끌 끌 끌 끌 끌 5번 야 나 처음엔 그저 일반적인 남미새 똥 멍청이다 이러고 말았는데 마지막 유부나 뭐냐 미친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이런 글을 써 올린 걸까? 혹시 그 불륜 카페처럼 똑같은 것들이 있나 싶고 공감받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었던 건가? 6번 야 같은 여시들도 극딜하는 거 개웃기네 끌 끌 끌 끌 끌 대젝 끌 그래 세상 어딘들 미친 것들이 없을 것이며 또 반대로 정상인들 역시 없겠냐고 저 여시들 중에도 사람은 있는 법이죠 끌 끌 끌 7번 글 중간까지는 남자 진짜 개 양아치다 이러고 있었는데 마지막 보니까 뭐 끼리끼리였구만 끌 끌 끌 끌 8번 나 예전 다니던 직장에 유부나 만나던 상관녀 하나 있었는데 얘는 이걸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을 하더라고 물론 대놓고 말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얘 말할 때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특유의 뉘앙스들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가 어리고 더 이뻐서 본처를 이겼다? 이런 거 정신승리 거기다 얘 생활도 완전 개판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확실히 이런 것들 멘탈은 일반인이랑 다르더라고 뭐 나중에 회사에 본처가 쳐들어왔고 반가죽 됐죠 반 죽여버리더라고 사람들 전부 얘 참발받았다고 속 시원해 했어요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9번 9번 이 글 이후에 이 악물고 이성적인 척 글 쓴 것도 있는데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불륜남들이 흔히 하는 거 거짓말 있잖아요 나 이제 곧 이혼한다 우리 마누라도 남친 있어 여기에 다 넘어갔더라고 그게 코미디야 그러니까 얘 후기도 여시들 기분 덜에 펴서 미안합니다 이러는데 진짜 정신승리 오죠 사실 저는 이게 후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이 댓글보고 알았습니다 아무튼 진짜 필사적으로 찾아서 찾아지면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금 그 쓴이가 썼던 다른 글들인데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헤어졌어 댓글이 3400개가 다 되어갑니다 생리하고 엉덩이에 여드름 났다 이런 말도 있고 아무튼 한번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